지난 가을부터 이번 겨울 남가주에 엘리뉴로 인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도 남가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엘리뉴로 인한 폭우,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김하늘 기자가 국립기상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부터 1977년 겨울보다 더한 사상 최고 위력의 엘리뉴가 남가주를 덮치면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왔지만, LA에는 1월 말 현재까지 며칠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가주에는 예보대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남가주는 이달 초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비를 구경하기 힘듭니다. 지난 주말 예보됐던 비도 내리지 않은 데다가, 낮 최고 기온도 70도 중반대까지 오르면서 많은 LA 주민들은 이제 엘리뉴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전문학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이미 북가주에는 엘리뉴로 인해 폭우와 폭설을 동반한 폭풍이 수차례 지나갔고, 시에란 에바다 지역엔 예년보다 124% 많은 눈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남가주의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시기는 2월과 3월 사이로,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의 비구름대가 강한 고기압에 막혀 정체되어 있지만, 2월 초부터 남가주 지역으로 빠르게 남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엘리뉴와 가장 비슷한 형상을 보였던 1997년 엘리뉴 당시, 2월 한 달 동안 LA 다운타운에 13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올해 2월 역시 비슷한 양의 비가 다운타운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산간지역이나 해안가 지역의 경우 홍수나 강의 범람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엘리뉴가 다음 달 남가주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 가을에는 엘리뉴와 상반된 라니냐가 함께 예상되면서 캘리포니아 지역이 가뭄에서 벗어나기는 당분간 힘들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서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국립기상청에서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아멘